잠시만 앞으로 퀴즈 타임이니깐요 자 제가 지금 퀴즈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저요 크게 아주 하고 용기있게 해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귀 쫀끗하고 들으세요 자 저 로봇트의 이름은 무엇일까? 용기의 사랑 커플 클랭크 정답 와 그리고 또 용기있게 가장 먼저 깨주셨으니깐요 이분한테도 사인 cd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용기있게 주신 분도 사인 사진 많이 이쁘게 찍어주세요 알겠죠? 사진 이쁘게 찍어달라는 의미로 드리겠구요 자 두번째 퀴즈입니다 좀더 크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깜찍 귀요마 이 걸그룹의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? 용기야 아까부터 아까 우리 클랭크하고 이야기 됐죠 정답은 하나 둘 셋 한번 하는거에요 하나 둘 셋 아리 유나씨는 하나 이름 말고 프리츠 와 이눈까지 알고 있어요 이눈까지 이눈까지 알고 있어요 이눈까지 와 대단하신데요? 와 어떻게 이눈까지 기억했어요? 어떻게 이눈까지 기억했어요? 저 일복 검색했어요 와 건배스 찬스 쓰셨네요 건배스 찬스를 어디서 오셨어요? 저 용인에서 왔어요 용인에서 왔어요 두 분은 남매세요? 연인이세요? 오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곧 깨지길 바랍니다 자 농담이구요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세번째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전에 아까전에 잠깐 말했는데 혹시 이 친구가 왜 말을 안하는지 왜 입을 막고 있는지 아세요?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안했죠? 말씀 안했죠? 저만 들었나봐요 저만 들었나봐요 제가 알았던거 같아요 자 어떤거로 할까요? 키키즈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프리츠는 과연 4인조일까요? 5인조일까요? 5인조 정답 와 되게 잘 맞춘다 와 즉석에서 우리 펭크가 우리 참가해도 될 것 같아요 즉석에서 어떠세요 오늘 되게 금방 알아왔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? 아 너무 많이 오셔서 생각보다 떨려요 네 떨린다고 하니까는 박수와 함성 한번 크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곡 어떤곡이죠? 다음곡 우리 들어볼 노래 네 다음곡은요 저희 데뷔곡인 벌스 출동이라는 곡입니다 벌스 출동 이미 이건 앨범이 나온거죠? 네 3월 30일에 발매했구요 네네 혹시 다들 몬스터 길드릭 이랑게임 아세요? 혹시 아세요? 몬스터 길드릭이? 어 다들 아시네요 네 그 게임의 프로모션 곡으로 채택되었구요 뮤직비디오에 이제 캐릭터들도 출연합니다 아 그럼 몬스터 길드릭이 캐릭터가 지금 저희 벌스 출동의 네 뮤직비디오 쥬인공 와우, 주인공. 그러면 그 노래에 바로 깜찍 귀엽게 광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들은 누구신가요? 프린츠! 프린츠! 한국에 들어볼게요. 걸스 출동!